어머나 나 전화왔어 여러분 전화왔거든요 방송중이 방송중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돼요 여러분? 여러분 전화가 왔는데 이거 어쩌죠? 어! 금! 나이스! 받아볼까? 알았어 여보세요? 어? 아니 왜? 안 바쁜데 왜? 어 본체? 기다려봐봐 내가 지금 봐줄게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내가 아까 내가 저번에 말했던거 PC패밀리 기다려봐봐 왜 컴퓨터 사게? 일단은 내가 홍보하는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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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짜리 사게? 어 어 근데 내가 추천하는거는 좀 그냥 어차피 컴퓨터 오래쓰잖아 오래쓰니까 그냥 내가 홍보하는거 사면 될거 같은데 70만원인데 근데 이게 음 음 근데 이거 말고 싼것도 많다 PC패밀리에 어 어 한 30, 40만원대도 보여줄까? 음 그것도 있고 한 10에서 2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거보다 그냥 나는 한 30, 40이나 50, 60 사이? 어 어 이런거 추천하는데? 어 어 좋지? 당연하지 삼성 이런거는 다 그냥 호킹된다 이거 근데 이런데도 조립식 사면은 좋다 이거 음 음 음 음 얼마짜리 원하는데 음 짠거? 그러면 한 한 50아래로 생각하는건 어때요? 본체? 음 너무 비싸나? 근데 본체가 다 원래 비싸가지고 음 본체는 원래 좀 근데 본체는 한번 사면은 오래 쓰니까 음 근데 근데 본체 본체는 한 30, 40 생각하고 그리고 막 그 뭐지? 뭐 모니터도 막 10만원 그렇게 생각하고 키보드 이런거 하면은 한 50 한 50조금 넘게 하면은 풀셋 맞출걸? 음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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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근데 막 이마트나 막 그런 하이마트 이런 데 가면 뭐 싼거 판다이가 막 그런거보다 이런게 좋다 그런거는 사면은 금방 고장나고 느리고 속터지고 느리진 않지만 속터진다 그냥 뭐 뭐? 뭐 어떤 그런거 고장보다는 안좋다 그냥 거기서 거기서 비싸 거의 비싸게 판다 그 이런데가 어 어 괜찮 어 어차피 인터넷만 할거 아니고 니 게임 안하잖아 게임, 게임은 모르겠다고 니 게임하면은 메이플 이런거 하잖아 그러면은 뭐 삼십사십 생각하고 좀 많이 오래 쓸거면 더 게임 많이 할거면은 뭐 오십육십 나는 칠팔십 이렇게 이것도 괜찮 처음에 있을 때 칠팔십만원때 샀거든 어 음 살거면 연락해 음 됐다 끊었다 아니 내 친구가 그 저번에 PC패밀리 저희집에 왔었는데 컴퓨터 물어본거에요 친구인데 친구야 친구인데요 나 홍보한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물어본거였어 홍보가 아니라 친구가 물어본거였다니까 홍보가 아니라 내가 스폰하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스폰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 이게 스폰이 되긴 했는데 친구가 물어본거였어 받으라메 어 아까 받으라 한사람 받으라메 나보고 받으라 해놓고 이거 받으라 한사람들이 이거 도모라해 이거 어 내 인중냄새나 맡아라 어 흠